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입에 습관처럼 붙어있습니다. 저는 아주 일이 바쁘니까 빨리빨리 빨리 이럽니다. 얼마나 빨리 만족을 주느냐에 따라서 가치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판단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의 만족을 넘어서서 영원한 만족의 근원을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라면 먹을 시간이라도 있다면 책장 한 구석 먼지 뒤집어쓴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북상하십시오. 영원한 만족과 위로가 당신의 삶을 붙으실 것입니다. 오늘 한 편의 시를 양성하면서 제목은 인스턴트 은혜 포장지를 뜯고 스프와 물을 붓고 뚜껑을 닫고 3분을 기다립니다.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며 우체통을 바라보는 아이처럼 뚜껑을 열었다 닫었다 젓가락으로 휘젓기를 여러 번 이윽고 뚜껑을 열고 한 입 후루룩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참 즐거운 시간이지만 이 또한 잠시의 만족 잊혀질 만족일 뿐입니다. 3분을 기다릴 여유 한 그릇 라면을 먹을 여유가 있다면 먼지 뒤집어쓴 채 당신만을 주목하는 말씀을 펴보시지 않겠습니까 단 몇 줄만 읽어도 당신을 영원히 구원할 길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솟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만족을 넘어서는 영원한 은혜 한 모금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영광으로 임하시사 복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서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인재하시도록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의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이름 하나를 붙들고 아프리카에서 40년간 선교사익을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가족도 건강도 잃고 나이가 들어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가 탄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로 들어서고 대통령이 내리자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에 방파루가 팍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환영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큰 환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일행이 나간 후 모리슨 선교사가 내렸지만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녁 노을 진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하늘 노을을 쳐다보면서 소리칩니다. 오랜 시간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도 늙고 병들어 혼자 남겨진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숨을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십 년 동안 얼마나 애썼는데 얼마나 일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신앙 살아가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대답을 보세요. 즐거우세요? 그냥 그런가 봐요. 여러분의 삶은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계십니까? 자,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편안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과 자녀들이 형통의 길로 가고 있으십니까? 사실 저의 귀에 들려오는 성도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즐거운 것 같지 않습니다. 가정 안의 문제, 인간관계 속의 문제, 마음의 두려움과 상처, 염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시는 축복과 나의 실제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탄하는 성도들 목소리도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십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 예수를 믿어도 무슨 소용이 없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숨 쉬는 성도들에 향해서 짧지만 큰 위로가 담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내 마음대로 예수를 끌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자체를 따라 살게 하시고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좋은 일을 이루시리라는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이 마음의 눈을 여실 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자 그럼 바울의 이 짧은 고백 속에서 우리가 신앙사라면서 한숨 나올 때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맡을 성도다. 기업을 맡을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이 마음의 눈을 여실 때 우리에게 기업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기업은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속, 재산 또는 유산이라는 뜻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 하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두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그 사랑하는 종들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맡길 때 어떤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종을 신뢰하고 믿고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기한 유산들을 어떤 조건도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는 육적인 손이나 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성대든 우리의 손과 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성대든 여러분의 손과 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10편, 23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떠올려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시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사이로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평생을 여와의 집에 구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항상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을 항상 편함없이 함께하고 계셨고 그의 평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칼날 앞에서도 함께하시사 원수의 목절에서 구원과 은혜의 상을 차려주시며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평생에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함께하심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매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악한 원수 앞에서 내 상을 차려주고 계심을 오늘도 믿읍시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과 발과 액술 삶 전체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드리기를 추구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시는데 왜 내 삶에 이런 힘든 고난과 시험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떤 무신론자는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 살인, 질병, 고통을 보면 하나님은 폭력적인 존재임이 틀림없다. 무신론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사건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속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하려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 마음의 눈이 어둡다는 증거임을 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하나님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확신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출애굽해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 가장 먼저 인도하신 곳은 사방의 가로막힌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도하신 곳은 불안폭이 없는 불안폭이도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광량이었습니다. 광량의 도의를 인해서 목이 마를 때 주님이 인도하신 곳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걸었던 모든 걸음걸음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아니라 고통에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다를 추간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생명의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광량으로 인도하시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매순간 만나를 먹이시고 또 매출하기를 먹여주시므로 백성들은 여우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추간하고 다스른 심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던져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백성들은 땅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추간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추간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되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최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을 받으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을 받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선님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주인 된 곳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한심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땅과 바다를 탈수르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추간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삶 전체에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드리고 다윗과 같이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그럴 때 다윗의 입에서 고백된 10편 23편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한숨 나올 때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나에게 주어질 영광은 풍성하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어질 영광은 풍성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허락하신 하늘께서는 그 기업을 맡은 자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영광으로 풍성하게 될 것이다. 영광으로 풍성하게 될 것이다. 영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 뱀 그 독사가 아니고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평판 명성과 칭찬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빛과 광채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풍성하다라는 말은 헬라로 플루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유물이 풍부해지다 라는 뜻 외에 영적인 자산으로 풍부해진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풍성함은 성도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외적인 소유물로 풍부해지면 겉으로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 외적 소유물의 풍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국의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영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풍성함은 하늘에 속한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신다는 것이며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 받읍시다. 아멘하고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를 좋아하죠? 내 삶이 빨리빨리 잘되길 바라고 문제도 빨리 해결받길 원하고 교회도 좀 빨리빨리 빨리빨리 좀 부흥됐으면 좋겠고 미리 생각하기보다 현재의 만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풍성이 부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본양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르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여러분의 수고를 갚아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며 눈물이 가득해도 믿음을 각각 지킵시다. 악한 사단이 유혹해도 미혹해도 세상 사람이 손짓해도 의의 길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 마치는 날 죽게 해주는 인간의 한계, 질병과 장애, 정서적인 짐, 모든 고생과 악조건을 영원히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영광의 풍성한 멸관을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상황과 환경에 매달리는 삶의 길에서 돌이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언젠가 TV를 보니까 브라질의 한 공동묘지를 소개하는데 그 묘비마다 태어난 날과 사망일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날에는 별 모양이 새겨져 있고 사망의 날에는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관리인에게 왜 생일에는 별표, 사망이라는 십자가를 그리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다 묘지 관리인은 누구나 태어날 때는 스타처럼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십자가 저 길밖에 더 있겠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죽으러 가는 대기실에 가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뭐냐? 죽으러 가는 대기실이다. 태어날 때는 스타처럼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십자가 저 길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스타처럼 살아도 죽을 때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의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광의 풍수한 멸류관을 씌워주실 분은 예수 그리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도를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주께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시험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구원하실 걸 믿읍시다. 사도연전 16장에 보면 빌리포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신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이유만으로 매맞고 억울하게 갇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어두워침침한 감옥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도가 빛으로 자신들을 비추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고개를 넘어서 갈 때에 예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그리고 그들이 주의 얼굴 빛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연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지라 성경은 큰 지진이 났고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집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 때문에 죽었습니다. 만약 큰 지진이었다면 바울과 신라도 감옥이 무너더 내려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전혀 다치지 않고 오히려 매인 것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매인 것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지진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지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도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바울과 신라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신 놀라운 성령의 지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성령의 지진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서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불신의 염려 옥문이 열리고 질병과 사망의 울무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구원의 역사 풀어지는 역사가 예배드리는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내 삶의 자료를 주목하시고 지키시고 계심을 믿고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10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하니까 여왁께서 너를 술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받게 될 상금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가 됩시다. 세상에 삶에 살면서 주를 따르는 것은 힘듭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에 풍성한 상금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영적 확신도 불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깊이가 깊지 못하고 경험이 깊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되 깊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몸은 교회에 있으나 마음은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전 존재의 주님을 왕으로 모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에 은혜로 지키시고 인생 마치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칭찬하시며 영광의 멸류관에 멸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